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는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이를 브리핑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달 3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, 러시아 등의 유대 강화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북한이 이란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불법 전쟁을 계속하고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데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